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버 조바문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 캐릭터 분석해보는 카카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닌자대전 카카시와 양눈사류난 카카시를 분석해보도록 하죠 먼저 닌자대전 카카시 핫하게 카카시 갑니다 자 맵은 여의로 가도록 하죠 상당히 좋은 카드에요 카카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? 나루토 작가 때문에 정말 나루토 작가가 정말 좋아하는 카드죠 자 우선은 중간평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빠르죠? 중간평타가 끝나는 데까지 한 몇 초가 걸리지도 않았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8연타뿐인데 마지막 하동까지 더해서 데미지가 굉장히 셉니다 카카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캐릭터들 보자면 마지막 막타가 센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지막 막타까지 맞추기가 쉽지 않죠 상대가 바꿔치기 있을 때는 근데 카카시는 동작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몇 초만 기다리면 하동이 벌써 나가버려요 이미 그러기 때문에 카카시는 상대가 바꿔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할 수 있는 쉽게 상대가 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중간평타 모두 다 끝나게 되면은 강한 밀어버림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또 어 역시나 또 중간평타가 또 강하구요 다음은 이제 위평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위평타는 띄우기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인술이나 오이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가능하구요 자 일단 위평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으 야 정말 카카시가 너무 빠릅니다 카카시 동작이 너무 빠른거 같아요 그리고 막타도 정말 센데 막타가 현실적이죠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에요 카카시 리뷰는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카카시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 실전에서 이정도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진짜로 아 위평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구요 자 그러면 한번 인술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죠 어 너무 빠르다 야 카카시는 전체적으로 캐릭터가 너무 빨라 어 인술도 너무 빨라 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가죠 맞춰볼게요 이정도에서 쓰면 되나? 어 약간 느리게 써야됩니다 캐릭터가 굉장히 빠르고 높게 띄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이를 가보도록 하죠 자 오이 부분은 정말 대박입니다 잘 보십시오 먼저 상대를 띄운과 동시에 여기서 오이를 쓰게 되면 직접 이런식으로 만화경 사료를 써주면서 상대에게 오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어 직접 가지 않고 카무이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카카시 합시다 자 그럼 아래평타 가겠습니다 아래평타 보시면은 이제 뇌절이죠 아래평타는 뇌절이구요 그리고 아래평타는 뇌절 마무리고 이제 그 찍는 모션이 아닙니다 참고로 거의 모든 캐릭터 이때까지 다 찍는 모션이 다 나왔을텐데 보시면은 찍는 모션이 아니에요 카카시는 이렇게 상대를 그냥 쓰러트리는 모션으로 마무리가 되구요 역시나 평타가 빠르고 뇌절로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봤을때 중간평타는 화둔 아래평타는 뇌절 그리고 윗평타는 없습니다 음 이게 윗평타가 이제 좀 있다가 어 이제 각성을 가던지 아니면 양눈사륜한 카카시에서 아마 추가가 될겁니다 그래서 카카시는 결국 토둔 수둔 화둔 모든걸 뇌둔 다 모든걸 사용하게 됩니다 어 지금 이거는 일부러 제가 방송 만들기에서 당황하게 한 부분이에요 어 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게 다르다라는걸 알죠 다 설계라고 자 잡기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잡기는 보이는것보다 조금 깁니다 카카시 잡기가 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되게 느린 동작 같죠 그리고 그리고 뭐 자기 뭐 발만큼 잡는거야 뭐야 이거 어 나 이런 생각 다 드는데 이 거리에서 아 미안합니다 어 이건 양심이 없었죠 이 거리에서도 잡기가 된다라는거에요 지금 오비토 엉덩이 안 닿았어요 사실 어 근데 바로 이거 막 안 닿았는데도 그 감촉이 전해진거지 오비토야 엉덩이가 어 그쵸 여기 어 미안합니다 카카시 잡기가 좀 근접이긴 해요 어 근접이긴 한데 근접이긴 한데 보이는것보다 보이는것보다는 어 보이는것보다는 잡기가 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거는 이거였습니다 어 하 자 다음은 인수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 자 인술은 거리가 조금 짧아지긴 했지만 나선한급이구요 어 그리고 기모았다 쓰는게 정말 갑입니다 왜 나선한급이냐 일단 먼저 인수 보여드리죠 나선한과 치돌이 치돌이와 뇌전은 사실 같습니다 어차피 카카시가 치돌이를 지가 마음대로 뇌전을 바꾼거니까 이름을 애니에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자 보면은 액션씬이 나오면서 상대가 바꿔치기를 못하면서 무조건 절대 판정을 받는 그 순간만큼은 여기서 바꿔치기를 할수없는 모션 모든 데미지를 다 들어가는게 나선한과 치돌인데 이게 된다라는거죠 카카시는 그렇기 때문에 인수의 자체가 나선한급이라고 설명을 드린거구요 예전보다 거리가 많이 짧아졌어요 워낙에 카카시가 왜이렇게 좋냐 어 이제 카카시가 이제 나루토 애니에서 뭐 이제 스사노 이제까지 가지 않고 어 뭐 그랬을때 이제 카카시가 사실 좀 버리는 카드였잖아요 사실 누가 봐도 어 저게 뭐 혹하기감이냐 워낙에 뛰어난 애들 금수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루토에 근데 나루토 작가는 끝까지 카카시의 존재감을 밀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카카시가 이제 막 뇌절이 너무 좋으니까 와 쟤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세냐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스톰투 스톰 쓰리 아 스톰투 스톰 제네레이션 스톰 쓰리 스톰 레벌루션 이번에 스톰퍼까지 정말 카카시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가가 양심이 있어서 거리를 많이 줄였어요 뇌절의 거리를 이번에는 카카시가 그래서 뇌절의 거리가 많이 짧아졌다라는 거 이거 정말 양심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리가 좀 짧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오이를 이제 수리검 먼저 보여드리죠 어 수리검은 무난합니다 일반 그냥 수리검이고요 어 그리고 오이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카무입니다 거리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선들이 짧고요 대신 상대가 일단 맞춰보도록 하죠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거리가 제한이 없고 카무에다 선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 여기서도 카무에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얼추 봤을 땐 야 이거 정말 사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어 근데 진짜 이게 정말 엄청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좀 충격 받으실 수도 있어요 보셨습니까 어 보셨죠 어 이게 그냥 대시가 아니라 걸어만 다녀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 이게 정말 엄청나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실전에서 못 쓴다는 거야 실전에서는 어 움직이면 안 맞는다는 거야 어 상대가 어 저게 뭐야 카문이었어? 안 맞았네? 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조금 이제 좀 단점이 있죠 옆으로 피해만 이게 그냥 이렇게만 안 피하고 사실 유저들은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하면 다니기 때문에 절대 맞을 리가 없죠 이거는 절대 맞을 리가 없는 거예요 저 오이는 웬만하면 안 맞아요 자 우리 스틱 스틱어택은 띄우기가 가능하고 연계인술까지 가능합니다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게 정말 빨리하면 가능해요 이게 좀 난이도가 있어서 좀 실패를 할 겁니다 제가 이거는 한 번 성공한 적이 있어서 가능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정말 많은 도전을 했어요 내가 이거 하고 만다 와 확실히 이게 딜레이가 강하긴 하다 이게 이게 원래 되게 원래 스틱어택이 이렇게 안 되는 동작이야 이게 스틱어택이 제작진들은 저기서 오일을 인술이나 넣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근데 제가 한 번 꼼수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어 이거 한 번 해보자 했는데 됐었거든요 야 가만히 있어봐 야 스틱어택이 근데 왜 이래 어? 잠깐만 아니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어 됐어요 위평타가 나가면 안 되지 진짜 힘들다 연습 때는 맞췄었는데 이게 나도 한 10번 도전해서 한 번 맞춘 거여서 야 라스트 이거까지 안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야 그래 어 이게 되긴데요 근데 방금 내 패드 소리 봤어요 이게 진짜 원래 안 되는 걸 되게 한 거야 이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자 그리고 수리검 수리검 뭐 각성 아 이거 아까 한 번 보여드렸네요 어 각성 가서 수리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거 다 보여드렸고요 각성 가도록 합시다 자 각성 가게 되면 사륜안을 열게 되는데 자 평타 모션은 3개 모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중간 평타 어 중간 평타 우리 위평타 어 역시나 그러면 인술 5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 평타 어 이런 식으로 데미지 정말 세죠 어 지금 4분의 1 넘게 깎였냐 어 4분의 1 정도 딱 깎이네요 어 각성 가게 되면은 3개 모션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굉장히 또 강해집니다 그리고 인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술은 역시나 데미지가 더 세지죠 어 데미지가 더 세집니다 자 자세히 보면요 초반에 들어가는 데미지가 있어요 초반에도 한 번 딱 탁 들어가거든요 원래 저기 한 번에만 딱 들어가요 각성하기 전에는 한 번 데미지는 나오는데 이게 보면 도착해서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뚫으면서 한 번 추가 데미지까지 주는 거예요 각성하면 더 세지는 거죠 자 우리 잡기도 데미지가 미세하게 조금씩 이제 다시 한 번 오비토 엉덩이 어 잡기 데미지도 세 잡기 굉장히 센 거야 이 정도면 데미지 각성 가서 자 다음은 수리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각성하게 되면 수리검 똑같고요 이건 뭐 무난한 거예요 자 그리고 스틱어택 스틱어택 역시 더 강해졌습니다 이건 역시 힘들다 다시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자 스틱어택 역시 더 세졌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변함이 없죠 사실 각성하게 되면 그냥 뭐 전보다 더 세졌다 그거예요 힘을 더 줘서 때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각성 특성 기술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뭐냐 왼쪽 밑에 보면 두 개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이게 바로 각성 특성 기술이고 어 줄넘기를 넘게 줄넘기를 쓰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뇌절이 아니라 뇌전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상대가 대시를 하고 있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상대가 오고 있어 그랬을 때 이거를 쓴다 생각해봐 음 상대가 당하기 쉽습니다 중간에 뭐 바꿔치기 하는 유저도 있긴 있겠죠 근데 각성을 가게 되면 대체로 각성 가려면 체력이 많이 깎인 상태이기 때문에 바꿔치기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카카시야 그럼 상대가 나한테 오죠 근데 내가 바꿔치기가 없어요 그때 이걸 쓰게 되면 상대가 바꿔치기를 하나를 빠지게 하고 다시 올 때 이걸 또 쓰게 해주면 상대가 또 바꿔치기를 빠지게 하는 겁니다 가드를 안 해요 유저들은 어 거의 거의 바꿔치기를 하죠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바꿔치기 때 두 개를 뺐어 그럼 내가 그 순간에 바꿔치기가 비슷하면 달려들어서 때리게 되면 역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잘만 생각하면 굳이 여러분들 각성 가서 달려들지 마세요 각성 가서 상대를 유도하세요 아니면 뭐 조금 이제 텀을 두고 달려드세요 그러면 그러면 상대에게 오히려 어 더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각성 가서 내가 따다다다 지금 가야 돼 이래버리면 그냥 몸이 불타 죽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가능하구요 뇌절 던지기 아 아 그래야 내가 이걸 잊을 뻔했네요 이거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H별 K님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어 그래요 이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보시면은 이게 차크라 인수를 모으면 각성을 가게 돼서 차크라 인수를 모으게 되면은 번개의술 내수추하 이걸 쓰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일자로 쭉 가서 찍는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움직여요 지그재그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막 가다가 내가 중간에 달려가고 있다가 어 뭐지 뭐지 하다가 옆으로 피하려다가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옆으로 막 이렇게 막 대쉬하다가 이런거 하다가 늦어서 맞을 경우도 있구요 카카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카카시의 모든걸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양눈사류난 카카시로 가보도록 하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가장 보고 싶으신 부분입니다 사실 쓰레기 닌자말고 가이센새를 모여달라고 또 사람 눈 돌아가는 소리 하시네 어 카카시를 또 내가 또 죽겠는데 뭘 하는거니 어 자 양눈사류난 카카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그전 리뷰를 보시고 카카시 닌자대전 카카시 영상을 보시고 양눈사류난 카카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양눈사류난 카카시만 보시려고 넘기시는 분은 뒤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평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 일단은 일반 카카시에 비해서 풍둔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기술을 생각해보세요 풍둔이 나가죠 이런식으로 일단 양눈사류난 카카시는 정말 사기에요 한동작에 추가적으로 화둔 데미지 주기 여기서 풍둔까지 어 이런식으로 데미지를 또 추가적으로 또 주구요 어 그리고 아래평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평타는 이제 찍기 모션이 추가되구요 또한 수둔이 추가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십쇼 어 아래평타는 이제는 모션이 수둔이 추가가 되면서 아까는 일반 카카시는 뇌저를 탁 쓰면서 그냥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찍기 모션이 되기 때문에 어 모션이 새롭고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수둔까지 또 이제는 지배를 하는거야 어 화둔 풍둔 수둔이었어 그리고 이제 위에평타 가겠습니다 위에평타 역시 띄우기 가능합니다 어 위에평타는 토둔으로 띄우는데 거리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잘만 하면 떨어지는 타이밍이 인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어우 빠르다 너무 빠르다 이런식으로 뇌저들어가는거구요 그리고 5위까지 연계 가능합니다 잘 보십시오 아 5위는 일단 5위를 소개하고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조금 어 약간 방송하는것처럼 음 쫄깃쫄깃하게 해야죠 어 자 방금 보여드린거는 이제 인술 뇌절 어 뇌절을 이제 인수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연계해서 뇌절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지금 얘가 안맞았을 뿐인데 사거리가 확실히 증가했어요 그전 그전 일반 닌자 대전 카카시보다 이 나루토 작가가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너프를 시켰다가 카카시를 양심이 있어져 근데 여기다가 뇌절 길이를 사길이를 시켜놓은거야 어허 여기다가 어 이러면 누가 이 캐릭터를 안합니까 누가 닌자 대전 카카시를 합니까 어 여기서 여기서 이게 또 사거리가 또 추가가 된겁니다 이 캐릭터가 아까는 여기정도 여기 넘어가면 안맞았어요 닌자 대전 카카신은 근데 여기정도 있어도 한 이정도 한 이정도 이정도에서 맞았거든요 원래 닌자 대전 카카신은 요정도 가면은 아니 근데 사거리가 많이 길어졌어요 한 이정도 이정도가 아까 일반 카카시구요 한 요정도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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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조금 길어졌죠 어 좀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 아니라 사실 제가 지금 안맞아서 그렇지 정말 많이 길어졌어요 정말 많이 길어졌어요 게임을 해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인수를 쓸 때가 있어요 기가 꼬여서 아 이 거리에서 인수 쓰면 안맞지 했는데 맞아버려요 어 그런 경우를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카카시는 양눈사류난 카카시가 정말 뇌절이 정말 길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아까 일반 카카시 같은 경우에 각성 가서 각성 기술이 뭐였죠 여러분들 줄넘기였죠 줄넘기 근데 얘는 그게 그냥 나가요 역시나 거리 제한 없구요 각성할 필요가 없어요 기를 모아서 차크라 여기서 어 인수를 인수를 그냥 뇌절을 나가는 이것을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줄넘기가 그냥 나가는 거야 각성을 가지도 않고도 정말 엄청나게 좋아진거죠 이거는 어 자 그리고 잡기가 또 여기서 여기서 진짜 내가 잡기를 보고 너무 놀란게 카카시가 아니야 카카시는 뭐다 카피닌자다 잘 보십시오 롱리의 연하를 씁니다 어 아까는 그냥 여기서 수리검으로 살짝 긋는 그런 동작이었나 막 그럴건데 잘 기억이 안나 그전 동작은 완벽하게 달라져 잡기가 어 잡기가 완벽히 달라요 동작은 비슷해 동작은 비슷한데 잡는 동작은 비슷한데 아이고 잡는 동작은 비슷한데 모션이 완전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 이게 또 여기서 차별화가 나오는거고요 자 그리고 오이 오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데미지 굉장히 강하구요 카모이 눈으로 아까 일반 카카시는 카모이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카모이를 수리검으로 던져서 더 명중률이 높아진거에요 상대가 이렇게 걷고 있을 때 아까 안맞았잖아요 근데 상대가 걷고 있으면 이번에는 무조건 맞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보시죠 이렇게 수리검으로 맞추기 때문에 참교육시간을 이렇게 갖는겁니다 어 이렇게 오이가 무조건 들어가요 아까는 눈으로 눈으로 이제 그 카모이를 했기 때문에 상대를 걸어갈 때 안맞았었잖아요 이거 반드시 앞에 형사고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구요 응용을 하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가다 어 이게 지금 데미지가 엄청난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거에요 체력이 지금 상대가 회복해서 총 데미지량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정말 엄청나게 강한겁니다 이게 수리검을 날리는게 이번에 카무이 인술로 바뀐거는 정말 카카시가 진짜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너무 좋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무슨 각성기술이 무슨 각성특성기술이 일반기술이 되어있지를 않나 이거 스포긴한데 각성하면 수산호호까지 있잖아요 어 말이 필요없는거야 이거는 진짜 자 그리고 하 또 사기기능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틱어택이 상대 인술 흡수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진짜 맞추기가 힘든데 마다라 인술이 어떻게 되더라 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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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보라고 왜이래 변태야 이게 변태야 뭐야 어 가만있어봐 와봐 아니 인술을 써봐 인술을 친구야 인술 써봐 인술 왜 왜이래 방송좀 하게 해줘 영상좀 시게 해줘 진짜 아 힘들어 아 진짜 3일 연속 진짜 내가 유튜브 영상 안올리고 내가 어 이것만 팠는데 니가 빨리 해봐라 좀 인술 날려봐 아니 씨 어 그러니까 이게 이건데 이거 제가 아니 씨 여보세요 인술 좀 써보세요 인술 어 엉덩이 성혜장 미친 아 미치겠다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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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틱어택인데 상대가 그 어떤 인술을 써도 빨아버립니다 어 무효화시켜버려요 어 이거 좀 써봐 아 내가 인술을 써야되나 다들 궁금해 이거 한번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아프리카 방송에서 다음 파전에 같이 할 때 자 이제 쓸 것 같아 이제 쓸 것 같아 이제 쓴다 이제 쓴다 이제 가자 한번 보여줘 봐봐 보여줄 생각이 없네요 혹시 뭐 혹시 뭐 인술 안하기 이런건 어 들어와 들어와 정말 세부설정 많이 생겼네 아 아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어 뭐지 이거 무효화 되는구나 야 근데 잠깐만 저것도 카무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이게 카무이가 카무이를 흡수할 수 있나 와 와 카모이 속성으로도 이긴다는 거죠 판정을 그러면 카모이를 빨아버리면은 무조건 이긴다는 거 다른 상대 인수는 말할 것도 없이 다 빤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양눈 사륜은 카카시 각성 가기 전까지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각성 가겠습니다 저는 모든 인수 다 빠는 거예요 스티거트기 자 각성 갔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사노무입니다 심지어 검이 있어서 리치도 길죠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이거 좀 범위 보세요 마다라 20인분이 마다라 20인분 범위가 한 번 이둘렀는데 여러분 카카시 합시다 각성 가게 되면은 그래도 동작은 하나로 바뀝니다 근데 총 5대를 때리는데 4대에서 4대만 때렸을 때 마다라 체력이 5분의 1이 깎여버려요 보여드릴게요 네네 봤죠 어 어 네네 어 제가 말을 잘못했네 총 4대를 때리고요 총 4대를 때리고 마다라 체력이 5분의 1 정도 빠집니다 보면은 여기서 4대를 이렇게 딱 때리는데 체력 순식간 빠지는 거 보세요 순식간에 빠지는 양 보세요 어 솔직히 저거 말이 4대지 한 3대에서 2대만 때려도 1대 2대만 때려도 어 2대만 때려도 데미지가 엄청나게 센 거거든요 자 수리검 한 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어 수리검은 가물 수리검을 날리네요 어 이거는 근데 뭐 평범합니다 이런 거는 어 이제 그냥 뭐 평범한 부분이구요 자 다음은 잡기를 보도록 하죠 잡기는 상대에게 바꿔치기 하나 쓰기가 용이합니다 한 번 보도록 하죠 뭔지 어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잡기가 한 번에 모션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각성을 가게 되면요 오히려 스사노우 갔다가 지는 경기도 많아요 왜냐면 바꿔치기가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앞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성 가서 상대 잡기를 빼는 걸 전략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서 상대 가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상대가 분명히 내 각성 가면 서포터만 쓰고 가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먼저 이렇게 잡기를 쓰게 되면은 상대가 어어어 이거 뭐지 하고 바꿔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동작을 잡기인다라고 생각하고 당하는 유저도 많이 없을 거예요 카카시가 어 이미 스사노우가 됐기 때문에 뭐 인술 쓰는 줄 알고 데미지가 엄청 센 줄 알고 상대가 쫄아서 잡기를 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 그리고 대부분 이거는 쿠라마를 뛰어넘어요 쿠라마 잡기는 뭐냐면요 어 이제 육도 선임모드 최종 육도 선임모드 나루토가 각성 가면 이제 쿠라마가 되는데 쿠라마 잡기는 이빨로 물어뜯는 모션이거든요 그게 한방이에요 그거는 잡기가 바꿔치기가 안돼요 절대 판정을 받아서 물론 그게 더 데미지는 좋지만 아니 데미지도 좋다 볼 수 없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 이상입니다 카카시가 쿠라마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바꿔치기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동작에 속아서 상대는 바꿔치기를 쓸 수 있고 거기에 이미 바꿔치기는 하나 뺄 수 있죠 각성 상태에서 무조건 심리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굉장히 큰겁니다 사실 자 다음은 인수를 알아보도록 하죠 어 인수는 카무이 뇌절이고요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 보셨습니까 이게 뇌절이 거리 제한이 있는 것 같죠 원래 뇌절은 거리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리 제한이 없어요 이 거리에서도 들어가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쓴다 그러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어 그리고 다음은 스틱어택을 마무리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틱어택은 바로 앞에서 쓰면 안 들어가요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정확히 한 이 정도에서 써야 돼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음음 근데 이것도 이게 좀 빨라서 그렇지 놀라서 상대가 바꿔치기 쓸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스틱어택도 바꿔치기를 쓰는 용도로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카카시는 잡기하고 스틱어택을 먼저 이렇게 한번 쓰면서 어 상대 바꿔치기를 유도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건 사실 치돌이 쓰는 건가고 막 무서워서 놀라잖아 이랬다가 상대가 막 바꿔치기 어 뭐지 어 뭐지 뭐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상대가 그냥 가드를 했어? 그럼 이미 가드 상태가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뇌절로 하면 가드 충분히 깨지고 상대 데미 들어가요 그러니까 카카시가 진짜 스사노우 가서 평타 리치도 정말 좋지만 평타를 쓸 일도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만큼 좋다는 거야 스사노우가 어 자 이 정도로 좋기 때문에 양심은 있어요 특성 기술은 없습니다 왼쪽 아래에 이제 각성 특성 기술이 원래 나오는데 카카시는 각성 특성 기술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나도 강한 인자죠 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이 조마문의 주캐가 카카시인 겁니다 조카시입니다 좀 발음 좀 조심해주시고 앞으로 유튜브에서 많은 조카시 응원 바라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우측 아래에 있는 유튜브 좋아요 따봉 꼭 200명씩 카카시 영상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ONE rust Weken 각성 ippe around Weken Weken Wirken ей